지금부터는 우리 노태정 청년정치인을 모시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상당히 많이 권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있으시면 이야기해보시죠 일단 제가 정치에 참여한 입장에서 이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치판단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가치판단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슈를 당면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책 또는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되는 그런 활동의 집약체인데 이념과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의 현실에 뛰어들게 되면 말 그대로 짬뽕이 되는 것이죠 축구공처럼 축구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기가 한 시간 전에는 이 얘기했다가 또 생각해보면 저 얘기했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종합해보면 마치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황당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에게 이념과 철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공부해야 되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정치에서 많은 정치인들께서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 좀 소외시하고 즉각적으로 현실 정치에 반응하는 것에만 골몰했던 나머지 지금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거기 집단에 계신 분들 역시 사실 우파의 가치와 굉장히 동떨어진 정책과 또 그 정치를 실현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굉장히 철학이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정치 철학 중에 제가 정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 이념이 적절하게 융합되는 것이 가장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저한테 잘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를 설명할 때 저는 완전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완전한 보수주의자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스스로를 설명할 때 정부 정책에 관한 자유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비대해지고 또 커지고 확대되고 그렇게 할 때 자유주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부의 어떤 비대화를 견제할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유주의자라고 말하지만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또는 개인의 철학,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설명할 때는 저는 보수주의를 통해서 제 스스로를 규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이제 진화적인 그런 관점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화적인 관점이라든지 아주 서서히 모든 것을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수주의를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보수주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문자 보수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문자 보수주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소문자 보수주의는 말 그대로 컨설버티즘이라고 할 때 어떤 사회 또는 집단, 공동체,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보수주의는 국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보수주의가 다르고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가 있는 반면에 또 일본의 보수주의는 또 일본의 신토이즘을 기반으로 한 그런 보수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이슬람권으로 봤을 때는 이슬람권에서 해당되는 코란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의 보수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국과 미국에는 영국과 미국 나름대로의 보수주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소문자 컨설버티즘이기 때문에 각 배경에 따라서 또는 전통에 따라서 또는 나라와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보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해됐던 보수주의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소문자 보수주의에 머물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제 정치 철학적인 가치관으로서 말하는 보수주의는 대문자 보수주의입니다 그 대문자 보수주의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 가치, 몇 가지 기준이 있죠 한마디로 버크로부터 시작된 영미적 보수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초월적 가치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은 불완전하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 인간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을 기반으로 정치 철학적으로 만들어진 그 사상을 보수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보수주의라고 말할 때 보수주의는 한국 전통적 맥락에서 내려져 온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영미식 보수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그런 대다수의 약간의 우파적 이데올로기는 대부분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계획주의라든지 사회공학적 사고 같은 부분은 많이 반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나 기본적인 밑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토대가 그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박사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게 레이건이 또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리즌 매거진이라고 미국에 또 굉장히 리버테리안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던 출마 전에 했던 인터뷰입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자신이 이제 보수주의 그 다음에 리버테리안 그 다음에 컨설버티브 그런 걸 논의하면서 나는 그 컨설버티브의 심장에는 리버테리안이즘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레이건이 표현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정확하고 타고난 캐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스스로를 보수주의라고 생각할 때 제 심장 안에는 그 자유주의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은 앞에서는 나왔지만 치명적 자만 이런 부분이란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그런 굉장히 과신 같은 게 있습니까 대개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해보면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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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